어느날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임신을 부정하는 워무드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았죠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말에 굉장히 실망스러워하는 워무드 부부 이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주인공 마틸다 마틸다를 방치하며 키운 부모들은 개판 5분 전 집에 찾아온 장학사는 마틸다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학교에 가면 공부를 배울 수 있다고 하자 흥미로워하는 마틸다 아빠는 벌금을 낼 수 없다며 마틸다를 학교에 보내기로 합니다 마틸다는 자신을 무시하는 부모들에게 반항하기로 하죠 침일하게 복수를 성공하고 옥상으로 빠져나가는 귀여운 마틸다 상상력이 풍부한 마틸다는 상상 속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빨래는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상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는 마틸다 마틸다의 상상에선 위험한 탈출 서커스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처음으로 학교에 가게 된 마틸다의 앞에 신입생을 기다리고 있는 학교 임원들 임원들을 따라 들어가는 마틸다 군대를 연상케 할 만큼 정해진 교칙과 행동을 철저히 지키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있는 동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마틸다를 보게 되죠 마틸다의 천재성을 본 제니는 트런치 부르게 찾아갔습니다 이 말에 화가 난 트런치 부르는 규칙엔 예외가 없다며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풀어주는데 트런치 부르의 방송에 아이들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트런치 부르의 교과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틸다에게 관심없고 중고차 사기를 치고 신난 해리 마틸다가 좋아하는 책을 찢어버리죠 진짜 나쁜 새끼네 이대로 참고 살 수 없는 마틸다는 강력접착제를 모자에 발라서 복수를 하죠 귀여워라 트런치 부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을 고민시키는 초키에 들어간다고 말해줬지만 큰 kids are just trying to scare you scare is it? you don't know scare till you've been in choking there's a place you are sent if you haven't been good out or if you scream in your head even reach your mouth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친 나이지를 일단 도와주기로 하죠 마틸다 마틸다의 임기응변에 무사히 넘어가게 됐지만 다른 아이에게 화풀이하는 트런치 불 슬슬 기어오르는 마틸다에게 경고하고 가버리죠 마틸다의 상상 속 이야기에선 사람들이 위험한 소커스를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서커스가 시작되는데 하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억지로 공연을 강행시키는 곡예사의 의부던니 이어질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은 마틸다 마틸다의 천재성을 알아본 제니는 최선을 다해 마틸다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자신의 초콜릿 케이크가 사라진 트런치 불은 마틸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고마무시한 용트림을 하는 이 소년 이 냄새를 판단하기 위해선 범인을 찾은 트런치 불은 웬일인지 브루스를 용서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초콜릿 케이크를 다 먹어야 최애를 용서하기로 했죠 절대 먹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의 응원을 받은 브루스 하지만 인정하지 못한 트런치 불은 브루스를 초콜릿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데리고 가는 트런치 불 아이들을 지르밟으며 희열감을 느끼는 미친 사이코 트런치 불 어른이 된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모두들 그렇게 펠프스의 도서관으로 간 마틸다는 이어지는 상상 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12초 안에 모든 트릭을 해결하고 아내의 머리에 있는 폭탄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죠 간신히 살아남은 아내는 아이만 낳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내의 의붓언니에게 아이를 맡겼죠 집으로 가자 중고차 사기를 쳐서 큰 돈을 번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말 듣고 하는 마틸다에게 화가 난 아빠는 다시 어두운 다락방에 넣어버렸죠 마틸다의 마음속엔 증오심과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생각나지 않던 상상 속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딸을 학대하는 이모에게 화가 난 아빠 정신을 차리고 보자 쓰레기통이 찌그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학교에 가자 혁명을 일으킨 마틸다에게 모두 지지하고 있는데 트런치불이 지켜보고 있었죠 아이들과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는 중 체육활동을 시키겠다며 밖으로 나간 트런치불은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특수부대를 육성하는 것 마냥 아이들에게 미친 교육을 시키는 트런치불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 트런치불에게도 아이들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아우 더러워 도령룡이 때로 깐 물을 마시는 벤이 화풀이하는 트런치불 아이들을 무시하는 트런치불에게 화가 난 마틸다는 마음속 깊이 있는 화를 참지 못했죠 이런 고요한 마음속에서 마틸다의 화를 불러일으킨 트런치불 마틸다는 자신의 능력을 제니에게 보여주었죠 보고도 믿기지 않은 제니 제니의 집으로 간 마틸다는 트런치불과 다르게 소소한 집에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매그너스가 떠난 이유 제니의 의부던 이에게 감당하지 못할 돈을 갚아야 했죠 풍족하지 않아도 자신을 지켜줄 안식처가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제니 제니가 걸쳐준 스카프 덕분에 상상 속 이야기가 제니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부 디모는 바로 마틸다는 가장 먼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초키를 박살 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마피아에게 사기를 친 부모님은 목숨의 위협을 느껴 스페인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기댈 곳 없이 혼자 외로운 마틸다 복수를 계획한 마틸다는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고 학교에 가자 트런치불이 아이들의 놀이기구를 모두 부셔놨습니다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바로 초키에 들어가게 된다는데 아이들이 모두 트런치불이 내는 문제를 맞추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놓고 맞추지 못한 아이를 초키에 넣으려고 하는데 아이들 모두 트런치불에게 반항하자 이 미친놈은 모든 아이들의 초키를 준비해 두었죠 마틸다는 염력을 이용해 트런치불에게 경고하는데 믿지 않은 그 순간 세 사슬이 사람의 영상을 하고선 준비되어 있는 초키를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트런치불이 아이들에게 학대했던 것처럼 똑같이 복수해주는 마틸다 이렇게 아이들의 혁명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아빠는 떠날 준비가 됐다며 마틸다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드디어 딸이라고 인정해주는 아빠를 용서해주는 마틸다 그렇게 제니와 함께 살게 된 마틸다는 아이들이 꿈꾸는 학교를 재건하고 편안한 안식처를 찾게 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26년 전 개봉한 마틸다를 뮤지컬로 재탄생시켰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힐링된다는 게 이런 영화를 보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꿈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 지금도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 나아갈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구독자 여러분들은 항상 만사형통하며 꿈을 이루길 응원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로월드달의 뮤지컬 마틸다입니다 지금까지 영리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